조인 및 유니온에 대한 교육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집합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태블러에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집합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태블러에는 데이터 집합을 병합하는 두 가지 기본 방법인 조인 및 유니온 기능이 있습니다. 조인은 두 개의 데이터 집합 열을 결합하는 기능이고 유니온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집합의 행을 병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동영상에서 사용했던 CO2 변수와 1인당 CO2 변수를 화면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테이블인 CO2와 1인당 CO2에서 가져온 경우 이를 두 테이블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스프레드 시트를 선택한 다음 두 번째 스프레드 시트를 바로 옆에 끌어옵니다. 보다시피 두 데이터 집합 열이 나란히 표시됩니다. 이제 CO2와 1인당 CO2 둘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국가 코드, 국가 이름도 표시되며 이러한 열은 두 데이터 집합 모두에 있으므로 중복되는 열을 숨길 수 있습니다. 조인 기호를 클릭하여 두 개의 열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을 일치시키는데 사용되는 필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연도 필드는 두 데이터 집합에 모두 존재함으로 자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가 역시 일치하도록 국가 필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조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옵션은 누락된 값이 처리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선택된 것처럼 내부 조인을 선택하면 양쪽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행만 조인됩니다. 왼쪽 조인을 사용하면 오른쪽 데이터 집합에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어도 왼쪽 데이터 집합에 있는 모든 행을 유지해야 하며 그에 따라 오른쪽 데이터 집합의 해당 필드에 있는 셀이 비어있게 됩니다. 이제 유니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온은 데이터 집합을 병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조인에서는 일치하는 행의 여러 열을 병합했지만 유니온에서는 그 반대로 일치하는 열의 여러 행을 병합합니다. 즉, 데이터 집합을 가로로 정렬하지 않고 세로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프로젝트 중에 더 많은 데이터가 유입되어 행을 추가함으로써 원래 데이터 집합에 덧붙이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의 CO2 데이터가 있고 모든 국가의 전체 배출량을 보여주는 시트도 있습니다. 두 개의 시트를 사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개별 부분을 계산하려는 경우 이 둘을 유니온해야 합니다. 주황색 상자가 표시될 때까지 두 번째 스프레드 시트를 첫 번째 스프레드 시트 위로 끌어오면 됩니다. 미리보기 패널에 이 데이터 집합의 행을 만 천 개 정도 표시하면 미리보기를 10만 개로 조정 여러 테이블의 여러 행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의 행부터 두 번째 테이블의 맨 아래까지 전 세계의 배출량 값이 표시됩니다. 태블러가 이름이 동일한 열을 자동으로 일치시킵니다.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열이 있다면 레이블이 다르게 표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뉴에서 일치하지 않는 필드 병합을 선택하여 수동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새 열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의 원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분할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열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새 변수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태블러의 데이터 준비 기능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